자막제공자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게 똑소리나게 친절하게 전해드리는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을까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 원 넘는 수익을 거두면 20%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동학 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신조어이기도 하죠. 동학 개미. 이 표현도 재밌긴 합니다만 뿔난 것 같습니다, 동학 개미들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윤상범 아나운서께서는 개미이신가요? 저요? 네. 저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하느냐는 말이겠죠. 아마 조금씩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요즘 이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서로 너도 개미냐? 이런 질문 친구들 사이나 동료들끼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개미들이 뿔나게 생길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정부가 최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추진하고 또 마련했는데요. 이 방안 중에는 주식 투자로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되면 20%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 방안을 두고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란 또 기준선이 있군요. 근데 지금 사실은 현재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원래는 한 종목의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런 대주주에게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걸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개인 투자자 요즘 개미라고도 많이 부르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식 시장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동학개미 운동이 열심히 일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화가 나게 된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주식 양도세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들이 올라왔고요. 모두 합쳐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데 또 특히나 매달 양도세를 징수를 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조항은 독소조항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양도세도 매달 하느냐 아니면 어쩌다 한 번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런 데 좀 어두워서. 그러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동학개미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 현재 발생한 투자 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 빈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빈도, 매월 할지 분기별로 할지 연도별로 할지 이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은 의견의 수렴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들이라던가요?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럼 개미들은 매일 손해만 봐야 하는 건가? 세금은 걷지만 과세는 아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꾼부터 잡으셔야죠. 그럼 손실난 것도 정부에서 물어줄 건가?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긴 하겠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인 주식까지 점점점이라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원래 그 조세는 항상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긴 한데 이것도 입장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도 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장희정 아나운서 오늘 얼굴이 어두운 게 개미세요? 티가 났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지난 5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시행 첫날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고 홍콩 경찰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300명 넘게 체포했다. 이를 두고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했다는 이 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홍콩 문제는 전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분쟁까지 될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홍콩 시위 관련된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을 하면서 홍콩 내에서 당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격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이른바 홍콩보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논란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컸습니다. 사실 압력도 많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홍콩 시민들의 반발도 굉장히 컸었고 그런데 결국은 통과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통과가 됐는데 심지어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상무위원 162명이 전원 찬성을 던지면서 홍콩보안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는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 밤 11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 과거에 체육관 선거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이 홍콩보안법은 어떤 법인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이 홍콩보안법은요. 그러니까 홍콩 내에서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혹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혹은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및 처벌하고 또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되겠습니다. 네. 얼핏 들으면 틀린 말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죠? 시행도 되고 있고 담당하는 기관도 생겼겠네요.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 내의 홍콩보안법과 또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안전처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본격 활동에 들어간 건데요. 국가안전처에서는 피의자를 조사 및 체포 또 신문하고 관련 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6가지 직무가 주어졌고요. 이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서 사실 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무소불의 권력을 제공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추진 첫날에만 해도 7월 1일 300여 명이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그럼 이 체포된 사람들이 다 홍콩보안법 혐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는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또 나머지는 불법 직결이나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체포된 사람 중에는 단지 홍콩 독립깃발을 소지하기만 해도 체포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 15살 소녀도 홍콩 독립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다가 체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깃발 하나 들었을 뿐인데 홍콩 독립과 관련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국가 분열이라든가 국가 정권 전복을 위한 그런 시도로 해석을 하고서 잡아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법의 무서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민주주의를 못하게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구나. 홍콩이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네. 민주주의는 죽었구나. 홍콩 힘내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5살을 체포할 수 있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보여주는구나. 라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시위를 좀 더 평화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작년부터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시위가 번지는 걸 보면서 좀 불안불안하긴 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평화 시위를 해야 할 텐데 라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참 어렵습니다. 과정도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우리도 그 기간을 좀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글쎄요. 평화롭게 시위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홍콩 시민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팀 감독과 팀 닥터 등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의 곧 최숙현 선수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커지고 있다. 최 선수의 지인들은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상관을 울렸으며 경주시 체육회는 뒤늦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생전에 여러 군데 도움을 챙겼던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예, 또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 해볼까요?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가 팀 닥터와 감독 그리고 또 일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폭행을 당했을 그 당시에 녹취록도 공개가 되면서 가해자들을 향한 전국민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면요. 팀 닥터와 감독은 최 선수가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이유만으로 또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팀 회식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다. 이런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누가 감독하고 팀 닥터에게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권리를 줬는지 저는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최 선수가 생전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올해 2월에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일부 선배를 고소했고요. 4월에는 대한체육회 등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도움을 여러 단체에 요청을 했지만 모두 관련 단체에서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경주시 체육회는 해당 감독을 이제야 뒤늦게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의혹을 받는 동료 선수 2명은 해당 사실을 완강히 부인을 해서 징계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팀 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청문 대상에서는 빠졌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연락도 닿지 않아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대구지검으로 넘겨져서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감독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사기, 폭행 혐의를 적용을 했고요. 팀 닥터에게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스포츠계, 특히 엘리트 스포츠계에서의 폭력적인 위계질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팀 닥터 하는 사람 뭐 해당 선수단 소속도 아니라서 청문 대상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면서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팀 닥터는 최숙현 선수 측의 용도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돈을 수차례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고인과 고인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이 팀 닥터에게 모두 1,500여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선수가 죽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좀 밝혀달라 이렇게 저런 호소를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되고 또 처벌받는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였던가요? 인간이길 포기한 인간들은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꽃다운 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들도 나쁘지만 진정서를 받은 기관은 대체 뭘 한 걸까요? 기관도 함께 처벌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 녹취록을 들었는데 자꾸 그게 맴도라서 이게 글쎄요. 저도 녹취록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공부는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자식이 스포츠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될지 저도 이 문제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로만 자리 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많이 감정이입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꼭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움직이는 걸까? 한국 체육계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네요. 세상이 변했다 변했다 말만 하지 정작 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이제야 관심을 가져주는 걸까요? 이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강력한 처벌 그리고 그 이상이 없으면 청와대 찾아갈 테니까 법치주의 국가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똑바로 보여줘라.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랫동안 지속된 우리 사회의 문제에 기도했었거든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고요. 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검색어 가보도록 하죠. 민선 7기 출범 2년이 지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도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지사는 2년 전 제주도지사의 일에만 전념하고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지만 취임 2년이 채 되지 않아 중앙정치에 관심이 드리고 다시 국지 출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논란이 됐던 김태엽 서귀포시장의 임명을 강행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던 것과는 무색해졌다. 예, 지역사회의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은 임명을 강행을 했죠. 자, 자세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 7기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저희 제주 MBC에서도 관련해서 기획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내세웠던 공약들, 또 도민께 약속한 부분들 잘 지키고 있는지 봤더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선거 때 수차례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누구나 기억을 할 겁니다.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것이 자꾸 희자되는 것 같아요. 네, 원지사는 2018년 4월 출마 당시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때가 있다. 이 모든 게 저의 문제고 저의 책임이다. 저는 제주도지사의 일에 전념할 것이다 라고 호소했고요. 또 취임 때에는 저에게는 소속 정당도 손잡은 정치 세력도 없지만 제주 도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거든요. 인터뷰하면서. 네, 지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죠? 그렇습니다. 취임 1주년 때만 해도 그리고 1월 신년 인터뷰 때만 해도 중앙정치 생각이 없다. 제주 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5월에는 한 중앙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대선에 모든 걸 걸고 던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후로 열심히 서울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요. 방송 출연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은 도민만 바라보겠다가 아니라 대선만 바라보겠다였다. 이렇게 좀 비꼬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물론 현재의 도전과 함께 자신의 꿈도 같이 쫓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 양행정시장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었네요. 지난 4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면허 취소됐던 김태엽 서귀포시장 제주도의회도 지난달 29일에 인사청문회 당시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것도 사실 협치를 내세운 원희룡 도지사의 약속이기도 했었는데 그럼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까지 강행했단 말이죠. 이번 취임 2주년 때는 어떤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까? 아직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나 입장 발표는 없습니다. 취임 2주년에 맞아서 인터뷰를 한 기자가 요청을 했는데 도청 쪽에서 시간이 없다라면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서울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네, 이러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2일부터 8일까지는 휴가를 내서 아직 휴가 중인 상태고요. 지금 이렇게 휴가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 측에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휴가를 가라고 독려하는 차원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 예약 바로 들어보죠. 믿은 적 없는데 도정에만 힘을 쏟겠다던 그때도 지금도 그래도 참 좀 참신할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과 다를 게 없네요. 저는 제주 도민입니다. 서울에서 좀 데려가 주세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제주 도민에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네. 달콤한 꿀을 다 빨았으니 다음 꽃으로 옮겨가야지. 있는 것을 잘 지켜야 할 텐데 욕심부리다가 다 이를 수도 있다. TV 자꾸 나올 때부터 알아봤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비판 일색이군요. 물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주 도지사가 대권에 도전을 한다면 또 제주도에 발전이 있지 않을 것이냐. 혹은 그런 꿈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라는 직책이 지금 있기 때문에 도정에 먼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들은 나마다 똑같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